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궁금했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기 앞에 SBS K-POP PLUS 채널 커뮤니티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받은 베스트 3의 질문이 있는데요 3위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바로 읽겠습니다. 3위를 한번 뜯어볼게요 핸드폰에 드림이를 서로 이름 어떻게 저장했는지 궁금해요 자, 그러면 런지니부터 한 명씩 얘기해볼까요? 죄송합니다 너는 지금 지성이가 너한테 형 뭐야? 라고 했는데 제가 저장한 것은 영문으로 지성, 재노, 재민, 해찬, 천러라고 했어요 왜냐면 내가 사과할 때 만약에 손이 없어 근데 너한테 전화해야 돼 그래서 지성한테 전화해줘 한국어가 안돼 왜냐면 나는 중국 서정이야 그래서 했어요 성이 없다 저는 지성이는 없어요 저는 이거 말할 때 다 모르겠는데 런지니 형은 삑사리 장인 말해도 안되는 편이 있어 장난으로 삑사리, 삑사리 많이 나니까 삑사리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삑사리가 아니라 의미탈이에요 런지니가 너무 삑사리까지 안내면 사람들이 정말 천사인 줄 아실까봐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끔씩 하는 지성이가 필터를 안기는 것 같은데 필터 장착 인실에서 한번 껴줄까? 그런 제노씨 사람이 이렇게 재미없는 거 이건 뭐 유명하죠 재민이 형은요? 기대하고 있을게 나나잼인거죠 나나잼 어디잼 이름이? 해찬이 형 뭘지? 먼저 얘기해 먼저 얘기해 되게 귀여울거야 깜찍이 좋고 그거 내거야 그래 철로 옛날에 별명이 천만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바꿔서 천원짜리 철로는 천원이 그런게 아니라 진짜 그냥 재미 재민으로 재미가 없잖아 재노 참 기대되는데요 참 기대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재노가 뭘까요? 런진이는 런진상으로 되어있어요 런진상? 런진상 런진상 지성이는 지성이는 빡지로 되어있고요 빡지 재민이는 재미로 되어있고요 해찬이는 해찬들 여러분 이건 광고 아닙니다 철로는 철로 철로가 최고조다 철로야 철로 철로 성의없다 SM, 수동, 엔시티, 철로 이게 아닌게 어디에요? 이거보다 낫다 SM 엔터테인먼트 NCT 멤버 런진 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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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라도 런전 그만 불러주세요 런전입니다 런전 떡볶이 런전 떡볶이 런전이 성격 좋은 애 진짜로? 살짝 반어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지성이는 깜찍이 햄쥐송 알죠? 여러분들 이모티콘은 항상 뒤에 붙어있습니다 깜찍이 햄쥐송 제노는 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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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바꿀거에요? 그거 영혼이 안 없어져요 그 다음에 해찬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성이가 말했듯이 깜찍이 초코볼 초코볼같이 생겼잖아요 도토리 천러 같은 경우에는 양배추 그때 물었대 나쁘지 않아 지금 오랜지로 바꿔야겠네 뭐야? 똥절러였던거 아니에요? 바꿨나? 내가 다시 똥절러? 똥절러? 똥절러가 아니라 똥절러 똥절러가 양배추 아니면 똥절러 상관없어요 저는 저장되어 있는데요 특별한게 없어요 천러, 제민이, 제노, 지성이 나랑 똑같네 넌 지성이 그냥 본명으로 다 인준이, 지성이, 제노, 제민이, 천러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장해봤자 우리끼리 전화할 일이 진짜 없거든요 은준이 전화할 일 많잖아 숙소 안에서 전화하자 제노야, 불 좀 꺼줘 나한테, 제노야, 보일러 좀 꺼 너무 덥잖아 숙소에서 왜 전화하는거야? 천러는 저는 런준이 형은 첫 글자는 런이잖아요 런, 그리고 제가 인자 사람 인자 사람? 사람 되라는 의미에서 사람 지성이 왕머리2 제노형, 제노잼 형은 휴대폰 바꿨으니까 잼, 뉴 해찬이 형은 번호가 안다는거지 번호가 없어 와우 오늘은 최영재 나왔습니다 저희 팀이 이래요 형 형, 전화 없어 저번에 형 나한테 전화했잖아 나 누군지 몰라 아직 안했어 수고했어 자, 다음 질문 가시죠 다음 질문이 제민이가 작년 팔찌 팔씨름 왕이었잖아요 팔씨름 왕이었잖아요 최근에 드림이들 운동 열심히 하는데 올해의 팔씨름 왕이 궁금해요 아 일단 저는 꼴찌 저를 제외해서 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 나는 꼴찌 내가 확실히 런쥔이 이겨 난 확실히 해찬이 이길 수 있어 한번 해보자 근데 솔직히 안이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솔직히 런쥔이 이길 것 같은데 해찬이 진짜 약하고 해찬이 형 진짜 약하거든요 힘 빼 힘 빼시고 힘 빼시고 이렇게 공평하게 힘 좀 주시고요 힘 좀 주시고요 손꼭지 마시고 손꼭지 마시고 손꼭지 마시고 직각이야 지금 5,6,7,GO 런쥔이 생기겠습니다 런쥔이 생기겠습니다 런쥔씨 축하드립니다 런쥔이 런쥔이가 세이네 해찬이가 은근 이런 거가 약해져 나름 쪽이 더 세이네 나 그래도 운동했어 런쥔이 형이랑 한 번인데 철호는 철호는 지성이랑 있어 철호는 지성이랑 있어 철호는 천지니까 지성이 은근 근육 진짜 많아 많은데 나 힘 쓰면 많이 아파서 그러면 우리가 제일 궁금한 점은 제노와 재민이 게임 배틀 한 번 자존심 골라 또 이 세기의 대결이 죄송합니다 세기의 대결 맞죠? 짠물 먹어서 힘 빠져있어 짠물 먹어서 힘이 빡빡나지 만약 여기서 재민이 형이 이긴다? 그럼 형도 다음번에 이기옷 입고 와야 돼 무슨 근거죠? 근육 더 많은 거 네 하겠습니다 순수한 우리 지성이 오랜만이네 서로 앉으시고요 힘 빼시고 서로 팔 보여주시고요 힘 빼세요 시작하기 전에 음료수 마시는 분 있어요? 에너지 드링크 코치를 한 번씩 코치 빨리 설명해줘 해볼까 이거 불면 시작하는 거예요 레디셋 둘이 비슷해 둘이 비슷해 다치면 안 돼 재민이 형 지금 내가 팔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그럼 가긴 했다 다시 라운드 원 하나 둘 하나 둘 둘 이거 월드 탑이야 우와 뭐야 잡아야 돼 위탁차 얼마예요? 가자 여기서 이기면 그냥 이기는 거야 둘이 이길 동안 진행을 하고 있도록 너 오늘 뭐가 없어? 내 다음 코너는요? 내 다음 코너는 이제 10초만 더해서 무승부면 무승부야? 하나 둘 셋 다섯 일곱 싱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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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이거 한 번 해야죠 존경 드렸습니다 다섯 다섯 대박 멋있어 와 힘들어 진짜 와 이건 진짜 월드컵이야 고통해 네 이랬습니다 이로써 올해 팔씨름 왕은 런쥔이인걸로 그러네 내건 팔아 봐라 이번 방송 왜 이렇게 해야지 봄 킬링 파트 아이스크림 멤버별로 보고싶어요 아 원조부터 일단 보고싶어요 원조부터요? 저부터 할까요? 손 올릴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자 어? 아버지 카메라 떼어보세요 누구일걸 니 마음은? 아이스크림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자 런쥔이가 바로 한 번 노골건 니 마음은 아이스크림 깔끔했어 자 우리 지성씨 자 막내 또 우리 지성이가 얼마나 귀여울지 아유 아유 노골건 니 마음은 아이스크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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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하겠습니다 노골건 니 마음은 아이스크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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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 번 아이스크림을 표현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네 노골건 니 마음은 아이스크림 네 철럼 할게요 네, 다음 얘가 나한테 노잼을 할 수 있어 방금 할 수 있어 근데 할 수 있어 너는 했어 그냥 끝났어 철럼한테 집중 좀 해줘 아 그래요 노골건 니 마음은 아이스크림 아유 귀여워 귀여워 오렌지 오렌지 네 다 끝났습니다 오렌지 내가 아까 노잼을 맡고 있다 했잖아 아 그래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질문 베스트 3를 한번 만나봤는데요 궁금증 풀리셨나요? 네 풀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코너를 한번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다음 코너는 아이고 나 두려움을 많이 주셔서 다음 코너는 출첵 라이브의 하이라이트 게임이죠 순발력 대결 좀 보세요 옆에 있으면 대결 형 뭐 괜찮아? 내가 MC 대신해줄까? 아니야 대결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뿅망치랑 라면 냄비 이게 양은 냄비죠 냄비가 있는데요 게임론은 간단합니다 가위가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빠르게 진 사람의 머리를 때리고 막았을 경우 재대결 그 다음에 머리를 맞았을 경우 팀의 다음 사람이 이어 나와 대결을 펼치시면 되고요 상대 팀원을 모두 이기면 승리입니다 팀은 아까 그대로 갑시다 혹시 승리하면 뭐 주는 거 있나요? 승리하면 그리고 이번에는 저번 게임에서는 진 팀이 벌칙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긴 팀이 바로 바로 저희를 위해서 제작된 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진짜 재미있게 이긴 팀만 먹는 걸로 하죠 막 특별히 애교하면 줄게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일단 일단 어떤 음식이 왔는지 한번 볼까요 들어와주세요 뭐야? 대박 2방 2방 내가 오늘 진짜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진짜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대박이다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게임을 하고 드셔야죠 게임을 많이 날아가요 잘 먹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럼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으세요 인사 드릴게요 인사 드릴게요 진짜 맛있겠다 점심에 손 드시는 맛이고요 어디까지 가요? 잘 다칠까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 1,2,7 형들이 나온 영상을 봤어요 레전드가 한번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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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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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시작도 안했어 시작도 안했어 시작도 안했어 연주게임은 갑자기 이거 놀 때 공평이 이렇게 나요 내가 방금 이겼는데 이걸로 때릴뻔했어 둘이 서로 원한이 있으면 원한? 이걸로 때릴뻔했어 안 아프게 조심해 한번 시작해볼까요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안 내용 놀자 안 내용 놀자 왜 이래? 안 내용이 여긴 아니잖아 안남진거 가위바이브 뭐죠 이거는? 옐로우 카드입니다 안남진거 가위바이브 안남진거 가위바이브 안남진거 가위바이브 안남진거 가위바이브 막았어 왜 이렇게 잘해? 잠시만요 바스로가 바보같아 빨리 진행해주세요 주먹 그만해 주먹 가위바이브 옐로우 카드 안남진거 가위바이브 맞았어 맞았어 안남진거 가위바이브 안남진거 가위바이브 야야야야야 미안해 이걸 잡은게 아니라 손이 이렇게 있으신데 걸릴거야 이거 어떡해 옐로우 카드 한 번 또 한 번 한 번 뭔 소리야 안남진거 가위바이브 안남진거 가위바이브 오케이 오케이 안남진거 가위바이브 얘도 잡았어 얘도 이거 잡았어 로크 안남진거 가위바이브 가위바이브 반대로 되냐고 이걸로 안남진거 가위바이브 왜 이렇게 잘해 됐어? 야 한 번만 더 해 역시 말하지 않아 너무 웃겨 안남진거 가위바이브 안남진거 가위바이브 나 나 나 그 뭐지? 감정은 빼서 해야지 안남진거 가위바이브 안남진거 가위바이브 아 왜 이렇게 못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렌즈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잘했어 마라탕이 날 기다리고 있어 네 지금까지 우스게임이었고요 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깔끔하게 졌네요 정말 좋은데 한 번도 안했어 네 그럼 음식 음식 먹어볼까요? 상품 들어와주세요 나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요? 렌즈니아 잘생겼어요 렌즈니아 잘생겼어요 렌즈니아 잘생겼어요 렌즈니아 잘생겼어요 고마워 쏘이나 렌즈니아 잘생겼어요 알잖아 이거 봐봐 독이 있나 제노야 재미있어요 찹쌀탕 주육을 아니야 이거 너무 커 제노야 재미있어요 지성이 눈 커요 한입먹어 와 진짜 맛있다 나 청경채 나 뭐 이래? 너무 그러니까 왜 이러지? 너무 맛있어? 리셋에서 가위바위바에서 이긴 사람 먹기 어때? 냄새 맡아보게 해줄게 가위바위바에서 이긴 사람 냄새 맡아보게 해준다고? 솔직히 먹게 해주고 싶은데 젓가락이 없잖아 젓가락이 없구나 젓가락 젓가락 그러면 한 명씩 애교 보여줄게 넌 내가 보고 죽지가 않아 천러 행동 좀 조심하세요 나 젓가락 갖고 왔는데 고마워 공평하게 애교 한 번씩 해서 진짜 딱 한 명만 뽑아 가위바위바야지 재민이까지 애교해서 딱 한 명만 뽑아 카메라 보고 어떤 애교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애교야 아까 노출하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렌신아 잘생겼어요 나이 눈 커요 걔네만 멋있어요 이것보다 팬분들이 좋아하시면 알았어요 나 귀여운 척하니까 대소 할라 다음 손 내가 제일 건강했잖아 내가 제일 건강했잖아 그러면 해찬이 빼고 먹어 오케이 오케이 다 먹어 그래 숟가락 숟가락 숟가락도 있어 맛있겠다 맛있게 먹어요 다 먹어요?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저희가 먹는 동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 시즈니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다고 하네요 그럼 다른 질문들도 한번 볼까요 네 해찬이는 맥시멈 주량이 2병 반이라던데 나머지 문공주 멤버들 주량이 궁금해해요 진짜 맥시멈이 2병 반이야? 뭐 끝 블랙업 침대로 가는 시간 침대로 가는 시간 나는 위스키 2병에 소주 3병 에이 그때 우리 코트 마셨잖아 에이 너무 솔직한 주량은 말하시면 안되죠 난 솔직히 내 주량은 뭐야 그렇죠 나 지금 주량을 테스트 해본 적이 없어 쟤네 형은 내 2병에 소주 3병 마시면 일주일 동안 못 들어요 아 우리 같이 마셨잖아 스탭분들과 다 같이 마셨습니다 자 지성이는? 나는요 콜라 뚜벅 콜라 뚜벅 저도 잘 몰라요 쟤네 형은 진짜 잘 마실 것 같아 제노가 진짜 잘 마셔 딱 봐도 그럴까 할 생각 근데 제노 술 마시고 좀 취하면 말 많아줘 아 진짜요? 애가 우유 3병 술을 많이 마시면 주변 정리를 해 맞아 엄청 치워요 약간 되게 깔끔해진 솔리지도 안되는데 잘하고 해 방에다 한 명씩 넣어놔줘 제민이 형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 맞아 제민이 형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주량은 아직 테스트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주량을 어떻게 테스트 해야 될지 그거는 뭐 그냥 막 마시다가 이제 블랙아웃 되는 순간 그니까 혼자 한 병을 이렇게 해 자 그럼 다음 질문 인기가요에서 만약 1위를 한다면 공략이 궁금해요 저희가 이거 그대로 들고 와서 1위 공략할 때 먹겠습니다 1위를 할 수 있을까가 문제이긴 한데 아 저 그 생각도 해봤어요 뮤직비디오 때 우리가 컨셉이 있었던 옷을 입었잖아요 아 펜싱 이런거 펜싱도 입었고 독서 독서는 뭘까요? 펜스 앨범들 피아노 있었고 그 다음에 크림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컨셉에 맞게 저는 아내 셔츠 오늘 피아노 셔츠 그렇게 옷을 입고 무대를 하는거 같더라 되게 좋은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뮤직비디오 때 펜싱하는 사람 펜싱 옷 입고 이거 다 있었거든요 지성이 칼 들고 오고 그걸 이제 또 직접 해보면 또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천라야 천라 천라 일단 지금 라이브 하는게 우선이야 주황색 땀을 흘리세요 천라 오늘 염색했어요 형 휴지 좀만 휴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휴지가 휴지 밑에 있었는데 우리 천라가 또 먹는걸 보면 또 너무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천라야 천라야 천천히 먹어요 내가 더워 천라 천라 이거 끝나고 많이 먹었어 내가 먹어서 더워 땀나는게 아니라 원래 더워서 땀나는거 아까부터 땀 흘리고 있어 맞아요 좋아 대본까지 가져가시면 아이고 맛있었어요? 안 외우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SBS K-POP PLAY 출첵 라이브를 한번 보시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와 진짜 맛있었다 진짜 맛있겠네 이렇게 해서 먹방이 다 끝났고요 아쉽지만 어느덧 출첵 라이브를 마칠 시간이 왔어요 이렇게 갑자기 마무리하는게 라이브의 요기 오늘 출첵 라이브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맛있었어요 그것밖에 기억 안 나지 그 방금 게임 졌는데 아쉬웠는데 먹어서 지금 바로 기분 다가 버렸어요 맞아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네 저는 어 다음에 좀 팔 힘을 켜서 런지니만큼은 굽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해찬이 승부욕도 발동했는데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같은 경우는 MC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출첵 라이브 MC 너무 재밌었고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게임도 되게 다양해서 좋았어요 근데 되게 신선한 게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해보고 싶네요 네 오늘 출첵 라이브에서 되게 굉장히 우리 팀이 많이 이기긴 했는데 굉장히 힘들게 이겼어요 이겼는데 졌죠? 거의 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든 출첵 라이브였지만 또 재밌게 밥도 먹고 밥도 먹고 소금도 먹고 식혜도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출첵 라이브 처음으로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고 저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마라탕 우리가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 저희한테 뭘 좀 사줘야 되지 않나 아 당연히 얘기 안 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알쓰고 있는데 박수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아 박수 거꾸로 해서 수박을 주셨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수박 유스로 네 런디씨 소감 해주세요 저는 꼭 해찬이가 근육을 키운 동안 저는 두배로 키워서 해찬이 영원히 나를 못 이기게 수고했습니다 수고양과 귀여운 거 좋아 네 여러분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더 잠시후에 생방되는 생방이란다 잠시후에 방송되는 SBS 생방은 맞아요 생방 heeft 잠시 후 방송되는 SBS 인기가요에서 저희의 무대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들 본방사수 해주실거죠 그리고 현재 출첵라이브가 진행되고 있는 SBS K-POP 플레이 채널에서 저희 NCT DREAM & G-CAM도 공개된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저희 출첵라이브 이벤트 당첨자도 트위터와 채널 커뮤니티를 변론하러 그런 의미였구나 내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쳐다보세요 네, 천러씨 여기 한번 그리고 이번 저희 출첵라이브 이벤트 당첨자도 트위터와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된다고 하니까 시즈니 여러분, 잊지 말고 꼭 봐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NCT DREAM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To the world in NCT!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이따 인기 가요에서 봐요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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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